그 키는 높아가지고 그쵸 높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원키로 가자 오우 나이스 제가 키를 낮춘 거를 어제 로직으로 내려가지고 점조되는 부분을 불러서 파트를 들려줬는데 가자 원키로 강력하게 조이가 원키로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시작이 시작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 이렇게 이것도 킵해놓고 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좋아요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여러분 페이스타일 해왔어요 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여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땡기면 어떠냐 뭔가 의미가 응 좀 달라지는 느낌이요 약간 아련하지 않아? 아니면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의 춤을 타 달아서 저 달빛의 춤을 타 오케이 지금 맞춰가고 있어 우리 지금 다 일찍 퇴근하고 싶어 여기 있는 분들 feel my rhythm이랑 뭔가 어울려 맞아 feel my rhythm이랑 어울리니까 의미 전달하는 느낌 그치 그치 내가 그러면은 잘 맞춰서 잘 불러볼게 adios everybody 여러분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의 춤을 춰로 feel my rhythm call with me feel my rhythm call with me 상상해봐 뭐든지 따라서 저 달빛의 춤을 춰 바로 지금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의 춤을 춰 바로 지금 play my rhythm play my rhythm 상상해봐 뭐든지 feel my rhythm 아 아 아 저 달빛의 춤을 춰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너무 잘한다 오케이 좋아요 네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멈추지 말아줘 이거 다운밴딩이 쉽지 않죠? 지금 다 쉽지 않아요 아 아 이 순간을 놓지마 baby 이 순간을 놓지마 baby 해가 떠올 때까지 해가 떠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줘 feel my rhythm come with me 가성으로 하면 되는 거 같겠죠? 상상해봐 뭐든 뭐든지 해볼게요 네 상상해봐 뭐든지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의 춤을 춰 바로 지금 feel my rhythm 끝나지 않는 꿈 이 순간을 놓지마 baby 어허허 이거 들어볼게요 요걸로 요걸로? 네 네 Just ride Get loud 이렇게 해요? 응응 이게 더 살긴 하는데 아 그래요? Just ride Just ride Get loud 브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는 약간 언니들 느낌 아 음 약간 힙한 언니들 같고 우는 좀 더 애들 느낌 어때요? 어가 났죠 언니 지금 하니까 브레이브를 더 올릴까? 브레이브 이렇게 요정도가 딱 적당하죠 힙한데 웬디 씨 어 진짜 났네 진짜 웃기지만 약간 딱 들었을 때 하아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rin 아 아 아 진짜 제가 내일 더 완벽하게 해 볼게요 예 시작해볼게 네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시작해볼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인가요? 네 맞아요 세상할 수 없던 곳 시간 속 예고 없이 등장해 이 밤은 멋지고 우리 뻔해 와인은 브레이 우리 뻔해 와인은 브레이 세상할 수 없던 곳 시간 속 어 그런 것도 좋아요 올려버릴까요? 네 세상할 수 없던 곳 시간 속 예고 없이 오오오 올리면서 좀 밝은 느낌이 나잖아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 커밍 났다 저희 등장해 이 밤은 멋지고 우리 시간 속 예고 없이 등장해 이 밤은 멋지고 우리 이 밤은 멋지고 어 노란톤 노란다 그냥 다 띄울게 고생이 다 띄울게 What's good with you and you and I 노래를 따라서 제발까지 참을 쳐 바로 지금 Play my rhythm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 갔다 올 때까지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은 이 순간을 낫지 너 baby Feel my rhythm Go with me 상상해 봐 뭐든지 너를 따라서 너를 따라서 제발까지 참을 쳐 바로 지금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 갔다 올 때까지 자유로워 지금 이거 좀 싸비스러우기 쳤는데 너무 약하게 들리는 느낌? 자유로워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자유로워 지금 자유로워 잘 됐습니다 문득 회를 뒤집어 뒤집어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제작부터 인사까지 파도적이게 근데 제가 놀아볼까를 너무 놀아볼까 정확히 발음해서 뭔가 좀 너무 모범생 같은 느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아까보단 나은 거 아 펄자요? 네 오케이 끝없는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끝없는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끝없는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시선을 끌는 emotion 끼 끼 끼 얻는 디렉션 Sway 약간 자가 일어난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해볼게요 네 랩 상상해봐 뭐든지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에 춤을 춰 지금 랩 나도 follow my heartbeat 날 같아올 때까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멈추지 말아줘 맞아요 그렇게 멈추지 말아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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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녹음 끝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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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불러야 될까요? 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난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아 저거 할게요. 너를 태운 채 어디로든 떠날래 경은 찍는 게 낫겠죠?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올래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올래 온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올래 휘저올래 더는 할 때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잖아요. 네. 더는 하자 이거 넣을까요? 아니면 더는 하자마 이렇게 그냥 찍을 거예요. 발음 자신 있는 걸로? 잘 들리는 방향? 응. 저는 하자와 이렇게 저는 하자와 내 일을 가두지 마 저 마 저는 하자와 내 일을 가두지 마 다시 해볼게요. 아 아니야. 아 왜 마야. 응 몇 번 더 해볼게요. 네. 저는 하자와 내 일을 가두지 마 하자와 내 일을 가두지 마 하자와 내 일을 가두지 마 이게 네. 네. 이러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아 그래요? 한 네. 약간 호흡을 살짝 줘볼까요? 네. 한 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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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예쁜 목소리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넥스트 타임 시계를 돌려 어디로 가볼까 까만히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모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비브라토가 살짝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오우 예예예 Put my freedom coming in 상상해봐 도든지 눈을 따라서 제 답변 좀 춰바러지기 Play my new home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Put my love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네, 네 Put my freedom 멈추지 말아줘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Put my freedom coming in 상상해봐 도든지 눈을 따라서 저 답변 좀 춰 눈을 따라서 저 답변 좀 춰 바로 제게 Play my new home 나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이 순간을 놓지 마, baby I'm gonna be a yellow 상상해봐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저희는 안녕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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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time 시계를 돌려 어디로 가볼까 네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소리를 하러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진짜 끝! 가지파리적이게 Follow follow my heartbeat 제가 듣기로 샤락의 가성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Set my freedom, come with me 상상여봐 뭐든지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Feel my rhythm Feel my rhythm 상상여봐 뭐든지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이 노래를 따라서 저렇게 저춤을 춰 Feel my rhythm 상상여봐 뭐든지 이제 제 버트를 하면 되나요? 랩 벨벳 랩 벨벳 어 좋아해요 랩 벨벳 꽃가루를 날려 예뻐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꽃가루가 다시 불러볼게요 꽃가루를 날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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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잔은 모든 클래식 이제 조금 낯선 다른 차원 같지 나 선생님 아 더 뒤집어져야 되는데 솔이가 하지마 이게 제 텐션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하하하 잔은 모든 클래식 이제 조금 낯선 다른 차원 같지 나 선생님 선생님 네 네 우린 fun and wild and brave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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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인 또다시 시작해 유앤아 이걸 어떻게 안 오글거리게 할까요? 또다시 시작해 유앤아 컴온 인 또다시 시작해 유앤아 유앤아 아아 아 드디어 끝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유앤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꽃가루를 낳아요 꼭 쳐다든가 그 여자들여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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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요 이 순간을 놓지마 베이비 베이비 네 이게 왜 노릇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살려놓고 정말 세 번 하고 안 할게요 무효로 할게요 잠시만요 끝이 보여 인트로인가요? 네 근데 문제는 인트로가 제일 어려워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느낌 진짜 지나간 느낌 브릿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우리로만 더 변경해 가두지만 제대로도 지금 온 세상이 멈추는 순간 안녕 아 이게 더 아랫다 안녕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뭔가 좀 덜 착한 느낌이죠 좀 더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우리 살짝 놀아볼게 솔직하게 베이베이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그거 들어볼게요 낮죠? 저도 파격적이게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베이베이 아니 이게 뮤비 때 제가 뭔가 액팅이랑 같이 하니까 이게 뭔가 좀 확 느껴지더라고요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베이베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그려봐요 꽃가루를 날려 꽃가루를 날려 꽃가루를 날려 하아아 요런 느낌으로 몇 개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보면 조화 한번만 이거 좋은데요 해가 나올 때까지 햄가가 지금 튀어나온 거는 햄가 나올 때까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야 고맙죠? 오늘 아침에 미역국과 아롱 사태 와 생일인가 봐 이거? 어? 이리 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